제가 시장관님은 거래를 안 해도 인사를 해요. 이게 이제 한 2, 3년만 가려도 시장에 없어지는 사장이 아니고 20년 동안 받았으니까 없어지지 않는 사장이니까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줍니다. 20년 동안 한 업종을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. 우리 공과진 사장님이나 가는 거거든요. 지금 이 된장찌개를 먹어보니까 청국장 맛이 약간 살아있으면서도 맛이 상긋하면서도 진한 맛이 느껴져요. 된장을 여기서 해요. 네, 된장을 직접 하니까 확실히 틀리죠. 된장을 쉽게 해요.